V LIV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방탄소년단 YNWA 동아리 오리엔테이션 1부 진영을 맡은 방탄소년단 정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실 거예요 빨리 빨리 들어오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YNWA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강사 한 분을 모셨어요 일본 영어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렛몬스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먼 길 오셔서 현장에 나와있는 렛몬스터입니다 도대체 YNWA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의미죠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끼셨다면 그거 아마 그냥 단순한 기시감일 뿐일 거예요 지금 You Never Work Alone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혼자 걷지 않는다 당신과 나는 친구야 안녕 여기구나 안녕 친구 여기 있구나 네 미안해 못 봐서 당신과 나는 친구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저희 동아리 들어오시면 절대 혼자 걸으실 일은 없다는 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책 동아리인가요? 쉿 네 사연이 외롭고 힘드신 분들 살아가는데 아주 지쳤어요 땡벌 땡벌 하시는 분들께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함께니까요 함께하면 모두가 웃을 수 있으니까 브라보 아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담고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You Never Work Alone 동아리에 함께할 친구들이 옆에 나와 계신데요 한 분 한 분씩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뿜뿜뿜뿜뿜뿜뿜뿜뿜 요 차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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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친구 친구야 넌 무슨 과니? 넌 무슨 과야 친구야? 넌 무슨 과니? 안녕 안녕 나는 연극영화과 지민이라고 해 오 마이갓 왜 연극영화과야? 요즘 연기 좀 하나 오지? 어 연기 한번 보여줘 그러면 내가 총을 쐴 때는 총 맞는 연기를 해보래 내가 하나 둘 셋 야 잘한다 너 연기 역시 연극영화과야 역시 연극영화과야 내가 연기를 좀 했어 얘들아 좀 지켜봐줘 역시 멋있다 멋있다 그 다음 친구는 무슨 과니? 나는 흉부외과야 왜? 응? 날 보고 허파가 뒤집어진다고 그래서? 오 흉부외과야 아 정말 재밌다 뒤집어진다 네 수학을 잘하다 보지? 네? 문과입니다 너는 이름이 뭐니? 나는 제이홉이야 포비입니다 너는 혹시 과가 뭐니? 나는 요즘 너 겨포야? 이름이 제이홉이야? 응 걔 제이홉이야 성이 제이신가보지? 좀 말좀 하게 내버리겠어 그냥 무슨 과니? 나는 요즘 또 세상이 글로벌하게 귀엽다 글로벌한 것이 되게 좋은거잖아 그래서 나는 타노신데 마스크 와 네 다음은 반응 좀 해줘 너무 재밌다 민아가 타노신데 마스크 와 안녕하세요 나 이런과야 안 돼 아미들의 마음을 서로 잡은 것 같아 그래 맞아 너는 이름이 뭐니? I don't care English과야 아니 이름이 뭐냐고 그래 너 맘만 급하다 되게 나 긴장했어서 원래 그런거 있잖아 이런거 할때 내 집에서 연습해 오래도 있다고 맞아 저 앞에 써있어 난 김태형이야 무슨과니? I don't care English과야 I don't care English과야 아 너 영어좋아 하는구나 예스 I do I do where I do where 예스 it's up to you 예스 it's up to you 예스 Do your best 예 trust me 오케이 네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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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넌 무슨과야? 잘생겼다 오케이 굉장히 넓다 어 고맙다 나는 김석진이라고 하고 아니 진이라고 하고 어 그리고 나의과는 너희들이 정말 부끄럽기 때문에 사과 크 이하하하하 이하하하 다음 다음 미안하지마 리허설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 미안해 목이 너무 빨개졌어 놀랐어 나 숨이 막힌다 흉부외과가 출동해 너가 필요할 때야 자 다음 나 이름이 뭐야 난 남준이야 어 한가워 아 나랑 아니 아니 나 렘몬이야 나는 나 전자공할 거야 오 홍대구나 왜 그래? 취업이 잘 되거든 홍대구나 정말 현실적이다 나 무슨과인지 아니? 너 무슨과야? 아니 넌 이름이 뭔데 이름이 뭔데 이름이 정구이고 무슨과니? 얘네다 무슨 소리일과 아 아 아 야심천이 특이하네 아니 여성하면 안 됐어 수입패 소셉수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 메쓰 자 다음으로 바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유니버 워컬론 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본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번 오리엔테이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이번 앨범은 정규앨범 윙즈의 이후에 나온 윙즈의 외전 그렇죠 유니버 워컬론 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 외전은 이 사람들이 아 외전이란건 알겠는데 이게 또 외전이 또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지는 아마 모르실거에요 모르실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여기 무슨과였나 아 아 천천히 간단하게 간략하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앨범 윙즈의 외전 유니버 워컬론은요 신곡 네곡과 그리고 전 2집 정규앨범에 수록되었던 14곡이 합쳐서 총 18개 와우 와우 구성된 그런 앨범입니다 가득가득한 네 그렇습니다 2집 정규앨범에서 되게 소년이 유혹을 만나서 어 갈등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봤다면 이번에는 윙즈에서 미처 이야기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봤습니다 어 동시대의 친구들에게 어 함께하자 행복하자 라는 그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정말 방탄스럽게 한 번 와우 그런 앨범입니다 오 좋아요 갑자기 왜 존댓말해 네? 그래 지나 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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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세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더 빡세질까요? 피디님한테 여쭤보시겠어요? 피디님 왜 빡세질까요? 아 죄송합니다 보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안 보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피디님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표정! 역시 우리 연구영화과입니다 무엇보다 이 나투데이 곡의 킬링파트가 정말 아닌데 정국씨가 또 한 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정국씨가 티저에 볼게 됐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5,6,5,6,7,8 그대도 좋았어요 그대도 좋아요 그대도 잘해요 공달이랑 저것만 하고 있습니다 공달이랑 저것만 그리고 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 곡이 플랭스로 들어갔습니다 플랭스로 들어갔습니다 플랭스로? 바로 한번 다시 발음 중이시고 플랭스 플랭스는 올 뮤직 올 뮤직 트랙 올 뮤직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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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지? 윙스 앨범에 윙스가 완곡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은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쵸 노래 굉장히 좋습니다 그쵸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아 또 이게 또 굉장히 신나는 곡이라서 뭔가 벅차오르는게 있는 것 같아요 벅차오르네 벅차오르네 저희 또 저번에 이제 콘서트 할 때 팬미팅이었죠 엔딩곡으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끌어오르는 지민씨 연극영화가 그 벅차오르는 감정을 연기를 표현해 주겠어요? 아 정말 벅차오른다 끌어오른다 끌어오른다 끓는점이나 10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추억이 끌어온다 네 정말 끌어오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인터로 되었던 곡이 아웃트로로 들어간 것을 보시도록 굉장히 많이 놀라시더라구요 이 앨범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전체 윈스 앨범의 아웃트로 곡으로써 굉장히 멋진 마무리 여러분들 수미상과 좋아하시죠? 이렇게 마무리를 맡아준 곡이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의 마지막을 또 제이오비 악마를 만난 제이오비 마지막에 딱 날아오르면서 끝나게 됐어요 우리 윈스의 수미상과 윈스의 인트로 윈스의 인트로 어두워저가 이거 아닙니다 끝까지 끝까지 수미상과 진정한 수미상과 시작과 끝 제이홉으로 시작해서 제이홉으로 끝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7년은 제이홉 프로 와 제이홉의 이 윈스 투어는 제이홉이 캐리한다 윈스 콘서트 첫날 제이홉 생일 와 이거 운명 아닙니까? 제이홉은 거의 뭐랄까 이건 거의 짜맞추신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이홉? 형이 형이 생긴거니까? 제이홉 태어난 전부터 기획되어 있어 동안에 2017년 닥디 해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구요 뭐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데 제이홉씨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이번 아웃트로 윈스 앨범 네 수록되어 있는 그 풀곡이죠 네 풀곡이 제가 또 저번 수록곡에 인털로드 윈스라는 트랙을 이제 제가 완성을 시켜가지고 네 제가 매듭을 지셨어요 아 매듭을 지었어요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아 리허설였어 리허설였어 똑같이 아니야 아 아 색다른 얼굴이 진짜 나만큼 빨개지는구나 너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나오고싶어 아 마무리를 마무리 그렇게 완성을 제가 또 영광스럽게 시켰네요 네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주시고 정말 좋은 곡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또 다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앨범 유니버 워컬로는 13일 0시에 전국 모드 음원사이트에서 공개가 됩니다 네 지금 10시 53분입니다 약 한 시간 뒤에 공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지인씨가 맨들 한 번 해주겠어요? 네 말 안해도 할거였어요 그럼 이제 자켓 에피소드 영상을 보러 가실까요? 자켓 자켓 네 얼굴이 어려지고 싶으신 분들은 행동을 어리게 하시면 저처럼 갑자기 다음해에 갑자기 어려지게 되니까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네 2017년의 첫키스 정국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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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제가 차차를 했는데 뭔가 이때까지 찍었던 그 사진을 느껴보는 것도 많이 다르네요 끝났네요 주문제에 와서 진이 형이 음식 좋아할 수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좋네요 아 지민씨 가면 됩니다 갑시다 저희 앨범을 보면서 독특 많이 봐주십쇼 파이팅 아 네 좋고 잘하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저희가 또 첫번째 날 촬영을 끝내고 돌아갑니다 잘하셨습니다 안녕 요즘 이렇게 순간 촬영이 되게 오래 한 거 아니야? 날씨인가? 아 여기서 북극까지 올라오다니 미나시러우리 닉는 게 Yale ohne 다음 나를 부비는 그대가 최초로 투톤 영상 아 투톤 영상이예요? 여러분 조스 봐주세요 조스가 안녕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바람이 형 안녕! 내일 또 와요 안녕! 나랑 프로와 가방 가니까 보라진으로 크레파스 만날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한 번씩 뒤져보셨죠 크레파스 그만할 것 같아 나를 믿어 난 나를 믿어 내 등이 아프고 나에게가 더 교위함인걸 난 널 믿어 지금은 미약할 점점 그래서 창대한 비약일걸 저는 이렇게 재밌는... 머리 재밌는... 이제 흥미를 맡아보셔야 됩니다 도저히 이 세상의 냄새가 아니에요 힘든 만큼 뭔가 조금 약간 결과가 그렇게 조금 더 나오지는 않았나 싶고요 그건 아미분들이 하나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미분들은 다 좋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촬영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친절한 여러분 끝났습니다 저흰 좀 알잖아요 내가 방탄 유네버 워컬러 차피탄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곡이에요 정말 좋은 곡이죠 2부 진행을 맡은 랩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OT의 백미 서로 친해지길 바래 해볼건데요 사실 OT를 가본적이 없어서요 저도 안가봐서 처음 봤어요 형 이제 저를 했어요 정말 부럽다 왜 뭐 형 OT 해보셨어요? 정말 부럽다 누가 더 부러운건지 나중에 침묵을 위한 게임시간인데요 모든 게임이 두뇌와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미니팀을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나눠주시게 되었죠? 젊은팀 늙은팀 아닙니까? 아니 뭔 젊은팀 늙은팀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밑에 화면이 나갈거에요 조그맣게 비하이필라 어떻게 나눠주시게 되었는가 저게 약 1시간 전 영상입니다 바로 1시간 전 영상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왼쪽과 오른쪽에 팀이 나눠주셨는데 이거 누가 봐도 이게 정확히 어떻게 팀을 나눠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게 그쵸 늘팀 정팀 늘팀 정팀 늘팀 정팀 이거 생일 순서대로 앉은거 아닌가요 사실 야 넌 26 안될거같애? 너도 26살이 다 돼 그럼 제가 26살이 몇살인지 알아요? 아무래도 이게 게임이잖아요 자 벌칙과 상품으로 벌칙 상품 있습니다 어 있어요? 일단 벌칙은 각 팀에서 2개씩 적어주시면 되구요 제작팀에서 적은 벌칙 그리고 두가지가 합쳐져서 총 6가지의 벌칙을 만들게 될겁니다 그래서 점수 최종 합계가 낮은 팀이 벌칙을 받게 되요 반면에 상품은 각 게임마다 이긴 팀이 저 앞에 있는 선물판 오오 오오 이 선물판 이 선물은 하나씩 뜯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받아야 지금 벌칙을 한번 써볼까요? 벌칙! 벌칙! 나 벌칙버칙 생각했는데 역시 올드보이팀 브레인팀이라고 해줘 벌칙 누가 생각했어요? 생각했지 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천재! 브레인! 역시 여러분 나잇값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봉투가 하나 더 있잖아요? 두개 네 뭐 중점 빌려주시겠습니까? 아 예 자 이 선물이 보니까 제가 아까 봤거든요 이 선물이 제가 갖고 싶은 것도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님들이 못보보시면 제가 갖고 그랬어요 선물이 약간 저는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형이 가지면 진짜 대박일거 하나 있어요 이건 꼭 민윤기 형 줘야된다 형짜리야? 아 아 정말 진짜 선물이다 네 그리고 우리 정국이가 굉장히 좋아할 선물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호비가 굉장히 좋아할 선물도 아 정말요? 아 아 진짜 왜왜왜왜왜 업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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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썼습니다 자 다 썼네요 진짜 어마어마하고 잔인한 정말 벌칙 준비도 했어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본인이 당할 수 있는거예요 부메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 못했네. 벌칙은 돌아오는거야. 확률은 어차피 같습니다. 벌칙이 안걸리시길 얘기했구요. 저는 네이버의 벌칙이 궁금하네요. 네이버? 글쎄요. 브이앱 많이 하기 뭐 이런거 아닌가요? 그게 벌칙이죠? 상 아닌가요? 그건 상이죠. 네이버와 함께하면 뭐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어떤 걸 했을지 궁금한데요. 자 벌칙 다 썼어요? 죄송합니다. 아 준비가 덜 됐네. I don't care English과 네. 자 됐나요? 아 네 뭐 너무 잘생겨서 지금 보기만 해도 웃겨요. 네 여러분들 거의 두시구요. 자 이제 코너별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방탄소년단 곡으로 B.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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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노래로 5x25한 빙고게임을 할거에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곡중에서 25개를 골라서 먼저 5주를 완성하는 팀이 승리 빠른지는 우리 리스트는 사전에 작성. 우리 각자 곡 써놨죠? 네 별도 저희가 써놨습니다. 잘생긴 지민이 곡이 정말 많더라구요. 좋습니다. 제가 좀 잘생겼습니다. 보지 마세요. 자 좋아요. 저희가 봤을때 채참자 각자걸 한 번씩 카메라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들어가주세요. 아무튼 이런 곡들을 썼구요. 자 우리는 이런 곡들을 썼어요. 자 한번 여기는 세로라고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거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5와 5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쪽은 가로로 보고 여기는 세로로 보면 되죠. 자 이긴팀은 3점 그리고 진팀은 1점을 다 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호비와 우리 잘생긴 지민이 한번 가위바위보해서 순서를 정해보시죠. 나한테 맡겨도 되겠어? 안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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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우리 팀의 대표 동선 지민이 룸메 대결해서 졌어 네 그럼 저희 바로 공개 지져오시죠. 바로 불러보시죠. 저희는 첫 번째 센터 봄날 가겠습니다. 저희도 센터 맞죠? 역시 이거는 똑같은데요 이거는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방탄은 일심동체네요 바람이 생각하는게 다 똑같아요 봄날 동그라미 이거 꼬표는 좋지 않습니다 꼬표라고 하나요? 어디서 부러워요? 엑스피라고 하나요? 우리 꼬표라고 했어요 아 진짜요? 꼬표가 좋지 않습니다. 동그라미로 할게요 자 됐나요? 네 저희는 저희는 저희의 두 번째 앨범 타이틀이었죠. N으로 하겠습니다 에라 에라 우리를 얻으면 섭섭하자 야 야 야 한 명 한 명씩 들어가면 하세요 저는 이건 진짜 똑같애 뭐 뭐야 스킷 스킷 원 나이트 원 나이트 스트레인지 시티 이게 뭔가요? 스킷 있었어요 스킷 원 나이트 스트리지 있어요? 있죠 어떤 스킷이죠? 어떤 스킷이죠? 원 나이트 스트레인지 시티 이게 아마 저희가 시엘에서 봄을 했던 그 스킷이었을거에요 그 생각에 아마 행복에 관해서 얘기하면 맞아요 맞아요 정국 세절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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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네 저희는 정국 세절이군요 정국 세절이군요 뜬골 브레이크 좋겠네. 정말 좋았어. 너무 정답이셨어. 다음은 저희 이제 스켓 아, 스켓 또 있어요. 아, 인트로 스쿨로 하겠습니다. 아, 인트로 없어요. 아, 하이! 아, 하이! 아, 하이! 아, 하이! 아, 하이! 잠깐만, 이쪽 하나 남았어요. 이쪽 하나 남았고, 이쪽은 저희도 하나 남았어요. 다섯 주로 완성시킨 거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는 불타오르네. 와, 불타오르네. 저희는 한 주 완성입니다. 네, 한 주 완성시켰습니다. 저희는. 자, 한 주 완성했고요. 네. 저희 나투데로 가겠습니다. 나투데이, 나투데이. 야, 이쪽도 빨라. 이쪽도 괜찮아요. 자, 우리 레프트 팀. 인트로드. 아니, 널 쓰고도 무슨 노래인지 몰라. 아, 네. 제가 인트로드. 뭐 해야겠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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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우리 있다. 아, 이쪽 뭐 생각하니. 네, 저희는 스킷 익스펙테이션으로 하겠습니다. 스킷 익스펙테이션이 또 없어요. 스킷 익스펙테이션이 있어요? 자, 우리 한 줄이에요. 아, 잠시만요. 저희는 두 줄이에요, 이제. 저는 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팬분들과 함께하는 둘, 셋. 있죠? 둘, 셋 있죠? 그렇네요. 둘, 셋. 둘, 셋. 다음. 아, 정말 수준 높다. 네. 저희인가요, 이제? 저희는 이번에. 저희는 이번에 세이브미로 하겠습니다. 세이브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박자를 잘 잔다니까. 사람 다 똑같다니까. 그럼 저희는. 저희는 피담놈으로 갈게요. 피담놈으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몇 줄인가요? 두 줄입니다. 자, 지금 막상 막하여. 네. 아, 잠시만. 지금 우리가 부르는 거 마가 나오는데. 아, 맞아. 이거 해야 돼. 저희 렛미노 하겠습니다, 렛미노. 렛미노. 아, 나이스. 당신이 쓴 곡이잖아요, 슈가양씨. 아, 그래요? 좋은 곡인데. 야, 우리 로스트가 있습니다. 로스트 있죠? 잘 썼는데. 지금 몇 줄이죠? 세 줄입니다. 네, 저희 런 하겠습니다. 자, 네 줄입니다, 여러분. 런 없어요. 런 없어요. 지금 레프트팀 위기입니다, 지금. 아 이거 뭐 우리야. 근데 이거. 어디 instrument도 가보겠습니다. 이게 노래에요? 여기 봐. 아 연이고 없어. 보아! 요! 이 st과! 로스트입니다. 이에요. 들어가? subsidiesball ale. 비기들 하자. 자, 그쪽도 영어로 가보세요. 저희는 subs. 저희는 우리 막내 개인곡이었어요. 비기내겠습니다. 내가 그거 넣자고 했잖아. 이 무지한 친구들이다. 우리는 뭐 어웨이크 저곳에서 4분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웨이크 수고하셨습니다 형님들 저희는 마무리로 방탄의 어마어마한 곡이었죠 방탄소년단 짐내 개인곡 라이로 하겠습니다 다섯쪽인가요? 끝났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정쪽이 되게 잘 썼네 아니 이쪽 뭐 아까까지 저희가 형들 간파한거에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 아까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어떻게 된거에요? 뭐 망한거죠 알겠습니다 뭐 길게 해가야되고 저희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섯쪽으로 깔끔하게 했습니다 형님들 저희에게는 방탄소년단 제일 똥손 지민이지만 최고의 행운의 멤버 정국이가 있습니다 이제 선물을 뽑을거에요 자 일단 라이프스팀 3점 라이프스팀 1점을 갖게됩니다 선물 누가 뽑은건가요? 뒤가 뽑아주세요 과연 축하 크리스텔드 이건들 처방에 있는데 저거 이거 이거 언제 쪼거냐 이거 언제 쪼거냐 이거 한정판 심지어 두개야 보이시죠 제가 공개했어요 두개에요 신났어 아 정말 소름넣는다 내가 이거 받을 생각하니까 하나는 두가지가 있는데 예전 제가 한참 양꼬씩 빠져가지고 살쪘을때 그때 사진이라 요거는 페미팅 형 저 이왕 받는거 저는 옛날거 살찐걸로 주세요 이거 두개에요 가위보에서 가위보에서 진사람을 가지게 하자 너네 둘이야 이제 얘는 가신대 가위보 아싸 아 아이고 부럽다 이렇게 해서 라이틴 3점 라이틴 1점 갖고 가구요 다음 게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카메라 캐치게임 카메라 캐치게임 이게 바로 저희 회사 직원분이 발명하실 엄청난 게임입니다 옆에서 던지는 어떤 특정한 물체를 카메라 캐치해서 원샷 원키로 바로 찍어버리는 그런 게임이구요 그래서 관건은 이 사진 이 단원장의 사진이 얼마나 잘 찍혔는가 얼마나 잘 찍혔는가 하지만 이 잘 찍혔다는 느낌이 굉장히 표현에 애매함이 가득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잘 찍혔다는게 과연 예술적으로 잘 찍힌건지 아니면 정말 이 단한번에 던지는 물체를 포커스를 잘 잡아서 기술적으로 잘 찍힌건지 기술점수 예능점수 마치 평창올림픽처럼 어떤 어디냐 심사기준이 주냐 그게 심사기준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잘한다 그래서 한 명이 던지고 한 명이 받을거에요 그러면 600 이상 두 명이 남죠 그럼 그 한 명은 저와 같이 함께 심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명이니까 어쨌든 2대1로 나뉠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바로 승리팀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 찍어야 돼요 우리 혹시 다 정했죠? 네네 사전에 정해놨습니다 제가 사실 전과를 했었어요 제가 원래 사진학과였습니다 아 사진학과 네 제가 또 하나의 이제 혹시 C모드 사진학과 제가 홈페이지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옛날에 혹시 슈가인슛이라고 슈시 그거옵니다 그거 폐지된지 꽤 됐지 않나요? 당연히 레스트에요 아 레스트에요 감정 레스트에요 네 네 여러분들 제가 사진 찍어보겠습니다 네 뭘로 찍나요? 사진이 준비되어 있나요? 핸드폰이에요? 자 이 물체를 한번 뽑아올게요 뽑아야되요 던지는 사람이 뽑읍시다 그렇죠 내가 던지는 사람이 뽑읍시다 내가 던지는 사람이 뽑읍시다 제가 던지는 사람이니까 한번 뽑으시고 자 제가 또 금손이죠 아 진짜요? 굉장히 금손입니다 괜히 황금막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괜히 황금막내가 아닙니다 공개하면 안돼요 아 공개하면 안돼요 아 공개하면 안돼요 그리고 저랑 함께 같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죠 한 명씩 네 뒤로 돌아주시고 자 어디부터 할까요? 저희부터 할께요 자 그럼 레스트 팀부터 시작하도록 네 사임 찍고 공개 안하고 한 번에 공개하는 걸로 할게요 그 장에 맞추는 사람 누구에요? 저입니다 이거 카메라에 저랑 같이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네 자 야 이거 좀 심했다 제가 일단 있어봐요 이거를 사임 찍고 공개 사진 보시면 안되지 네 그렇죠 한 번에 보여줘야지 네 자 이거 한 장밖에 못 찍어요 오 야 이거 좋다 야 이거 좋아 이거 좋아요 야 여기 심했다 자 제이밤이 던지고 난 진짜 좋아 자 슈가가 슈가 형이 찍겠습니다 어디로 던지는데 여기로 던지는데 여기로 이렇게 던지겠습니다 저한테 잘 찍어주셔야 돼요 야 야 야 너무 작아보이지 않냐 정국아 자 큰일났습니다 야 여러분 큰일났습니다 허리합하게 진행해 주시죠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자 준비됐어요 재협씨 자 딱 한 장만 딘건가요 딱 한 장입니다 딱 한 장 네 자 하나 둘 셋 셋 하나 하나 이야 좋습니다 자 자 지금 진행이 됐고요 자 그 다음 팀 라이트 팀 나와주세요 우리 지민이와 정국이 그쵸 정국씨가 던지고 지민씨가 아 지민씨가 던지나요? 제가 던집니다 아니 휴대폰 주세요 정국씨가 야 그러니까 찍어야 돼 네 보정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정하지 마세요 자 원샷 원킬입니다 자 자 잠시만요 아 진짜 아 잠시만요 자 정확하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정 리프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하나 둘 셋 완벽합니다 아 이거 진짜 완벽합니다 자 끝났습니다 공개해야 되는겁니까 자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우리 세명이서 이 투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진이 더 잘나왔는지 휴대폰 주시고요 이게 어떤 사진이 잘나왔냐를 찍는거죠 이게 뭘 맞추고 이런게 아니에요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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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요 형탐정 비난이라고 형탐정 비난 아 깜짝 놀랐습니다 와 자 잠깐만요 폰에 남준형 사진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자 잠깐만요 자 우리 판정당 예술성 위씨 위씨 첫번째 사진입니다 도대체 뭐가 날라온겁니까 형광등 던진건가요 뭐가 있는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아 이거 앞에 보이셔야죠 자 첫번째 사진이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아 그냥 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안보이시면 천장을 던진거 그냥 뭐 벽을 찍은거 같은데 제가 봤을땐 예술 사진인거 같아요 근데 이거 나름 구도가 괜찮지 않아요 아 아 어 이건 뭐 정국이를 찍은건가요? 아 아 요거구나 요거 요거 아 신발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 이 정국이 딱 찍는거 보니까 정국이 사진 자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해주세요 어떤게 더 위쪽으로 더 솔직히 아름답고 아 조용히하세요 이 미적감과 없는 친구들아 제가 이 좀 예술적인 감각으로 봤을때 이것은 무예요 아 먹는 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다에 무예요 그래서 어 뭔가 뭔가 있는거 보다는 역시 아무것도 없는 무 무와 지경 혹시 불교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로 무인 상태가 굉장히 저는 인상 깊어가지고 빈수로 간다 빈수로 간다 혹시 무가 눈물을 흘리면 뭔지 아십니까? 누구뚝 무우뚝 아 네 점수야 예술 점수 예술 점수 저는 예술 점수 라고 할수 있는거는 이제 어 뭐 좋아요 조명 찍는거 하지만 이 크아 이 약간 사람이 이렇게 원초적 본능과 여러분 이게 피땀 눈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는 자기 생각이니까 이거는 상대방이 보는 시선에 따라서 이 그림의 느낌이 다 달라져요 역시 그걸 영어로 가능해요 라이언 맥길리 네? 맥길리? 라이언 맥길리의 사진작가님의 라이언 맥길리라고 이제 그 사진작가님이 있는데 이 사진작가님은 이제 약간 그 아름다운 배경에 맥길리 사진이랑 전혀 다르잖아 신발 광고같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 푸마에요? 네 푸마에요 자 푸마의 색이었습니다 여러분 아 2,2등 뭘 어떻게 알고 있는데 그죠 사실 푸마를 다 이기거든요 제가 2심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랩몬성아닌 아마 그쵸 랩몬성아닌 일단 앉아 일단 앉아서 일단 앉아서 마지막 제가 한번 찍은 사람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원초저도 앉아야됐나요? 원초저래 평문자? 평가자? 아 예 결론적으로 마지막 점수는 랩몬이 손에 달려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최후의 변론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이죠? 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 공중에 신발이 떠있고 원래 게임이 앞에 정국이가 있습니다 그쵸 사실 원래 안나와야되는데 정국이가 아 그런겁니까? 분이 다 분이 진거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부정행위 아닌가요? 반추 아니에요 저거 제가 안찍었습니다 아 진짜요? 약간 그 형들이라고 약간 동생들한테 그렇게 막 말하시는데 네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반칙인데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게 제가 뭘 찍은거냐면 네 이 공중에 신발이 있지 않습니까 볼이 안찍었다면서요 뭘 찍은데 공중에 신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던지는걸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받는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오오오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야 그걸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사진으로 자 우리 슈가형과 네 호비 어떤 사진인가요? 어 이거는 다시한번 무뚝뚝 이게 뭐냐면 무뚝뚝 자세히 보셔야돼 정말 자세히 보시면 면봉이 있어요 여러분 면봉이 면봉을 던지라고 여기 있습니다 면봉을 던지라고 근데 안보이잖아요 아 어디있는데 어디있는데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셔야돼 여기 보여주세요 보여요? 보여주세요 한번 화면에 들어왔어 들어왔어 여러분 정말 야 좀 여러분 옆에 있는겁니다 옆에 있는겁니다 옆에 있어도 안보이네요 하하하하 이게 바로 카메라에 담긴다 여러분 자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 면봉을 캐치하기 위한 동물들의 감각 그렇죠 많은 내용이 담겨있죠 그리고 제가 했던거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저희를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저희의 이런 백스테이지 상황을 몰라요 그렇죠 조명과 이런 상황 그리고 무에서 문어간다 이런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순간 포장을 한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결정을 해주시죠 사실 두사진 다 제가 물론 사진을 잘 모르지만 굉장히 인상깊은 사진들 아닐 수 없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화지경 예술을 안다 감각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요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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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글이 한글이 설명하는거죠? 아 조용히 해보세요 사실 요사진이 면봉이 물론 찍혔지만 저는 이 사진이 배경을 찍었잖아요 사실 사실 요 배경을 찍음으로써 아무것도 없는것으로써 모든것을 말했다 Not Game is Everything 와우 무슨상입니까? 거기서 윙윙으로 넣으세요 예대로 전과하자 저는 사실 여기서 그 아시죠 UFO를 전문으로 찍는 사진작가분 배경이 눈치를 느꼈어요 1970년 로스웨일 사건인가요? 있죠 정말 그분들의 동물적인 감각을 느꼈기 때문에 레프트팀의 승리입니다 역시 MC가 민척감각이 뛰어나니까 좀 이 굉장한 것 같네요 네 정말 말라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성공을 고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동전입니다 일단 슈가크림 스탠드 나왔어요 저 5번 수준으로 저걸 너무 갖고싶었는데 사실 저는 진짜 갖고싶은 선물이 하나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럼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갖고싶은데 가자 하나 둘 셋 투어! 이게 뭐야? 트위스터 증정? 트위스터 뭐에요? 아! 저희가 좀 이따가 진행할 게임이에요 아 저거 그냥 가져가라고? 그 게임을 갖고 오시면 돼요 아이 축하합니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투어할 때 재밌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트위스터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야 빨리 트위스터 게임 트위스터 게임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정말 대단한 게임입니다 각 팀당 2명씩 지정된 동그라미 2개 각자 양발을 올리고 시작을 해야해요 이 판이 나올겁니다 그래서 남 멤버가 번갈아서 판을 돌려서 결과를 외치는 4명 동시에 해당하는 컬러의 손이나 혹은 발을 동물처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외치면 5초 안에 올려야 되는 그런 바로 동물적인 게임이구요 손발을 제외한 신체부위가 바닥에 닿으면 타다 마지막에 나는 1인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총 4명이서 한 게임인가요? 음 그렇죠 4명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하나에 신체부위 한 번만 올릴 수 있구요 동시에 두사람이 올릴 경우 제가 판단해서 늦게 올리시는 분을 다른 원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팀이 협찬하는 겁니다 아 또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바로 이게 트위스터입니다 저게 진정인가요? 네 살다 살다 내가 이 엄청난 비닐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게임입니다 네 네 이거를 선물로 사실 정말 뭐가 더 나은지 참 생각하기 힘드네요 진짜 크리스텍으로 맞춰주시구요 네 뭐가 더 나은지 정말 일단 일단 정말 저기 뒤에 정규 2집 컴백 찝찝하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음에 안듭니다 지금 네 재탕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보노보도 지금 보노보도 뭡니까 저거 테이프 붙여놓은 것 그렇구나 FREE 테이프 붙여놓은 것 이거 נ 혹시 누가 게임하는지 정하셨죠? 네 그럼요 팀 두 형 네 잡챠 네 마이크 1,2를 통해 마이크를 떨어뜯으셨어요 마이크를 파괴했지만 동그라미 하니까 그 노래가 떠오르네요 저희 중학교 1학년 때에 다 같이 배우던 동그라미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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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데기는 가라 모르겠다 그걸 진짜 모르겠다 자 이렇게 돌려주시고 보내주시기만 하면 되죠 이거 바닥에 놓고 돌려야되요 이게 맞아맞아 중심이 역시 방송을 알아요 제가 여기 앉아있을테니까 하고 넘겨주세요 중앙에 두죠 이렇게 역시 똑똑합니다 자 돌려볼게요 먼저 누가부터 돌려볼까요 발을 붙여주세요 발을 아직 안치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돌려주세요 그렇게 세게 돌려도 되고 아니면 살살 돌려도 됩니다 그렇지 왼쪽 발을 초록색에 올려주세요 원하시는 부위에 이게 왼쪽 발이네요 왼쪽 발에 올려주세요 다 똑같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자 나 지민씨 나도 내가 얘기했잖아 너넨 모를거라고 자 돌려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오른쪽 손을 빨간색에 올려주세요 원하시는 빨간색 부위에 그렇지 공격으로 갔어요 지금 왜 반칙이라고 생각하시죠 오 수다씨 돌려주세요 조잉스터가 꼬여있다는 뜻이에요 꼬여있는 게임이죠 왼쪽 손을 빨간색에 올려주면 돼요 삐이 자 1대1입니다 자 전국 대진 엄청난 팁의점 자 맞아요 맞습니다 어 잠깐만요 이게 레프트 팀 손님 오른손 발 중 하나 떼어주시면 됩니다 발을 뗐어요 손을 뗐어요 미안하다 진짜 똥손이다 지민이 지민이가 있었으실까요? 자 레프트 푸트 빨간색입니다 왼발은 빨간색으로 본의 아니게 두목킥을 가려는데 죽일거 아니에요? 죽일거 아니에요? 너무 공격적 아닌가 이거 다 했잖아요 라이트팀 오른손 발 이거 라이트팀이 좋은거죠 아니 저거 확실하게 해야되요 오른손 발 중 하나 떼기 오른손 발 중 하나 떼기 못땜 탈락입니다 그렇죠 갑니다 아니 저거 떼줘요 왜요 바닥에서 떼야돼 사람 죽일리 했어요? 원래 아까부터 그랬잖아 진영 봐봐 진영 봐봐 진영 봐봐 발은 원래 땅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영장놀이가 자 레프트 푸트 빨간색 정국이가 역시 자 지민씨 과연 얼만큼의 똥손을 보여줄지 내가 됩니다 똥인가요? 자 왼손을 파란색으로 올려주세요 잠시만요 정국이는 발을 떼고 있는데 근데 저 형은 왜 발을 붙이고 있죠 원래 사람은 발을 두 발을 딱 붙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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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 이미 좀 떼야죠 떼어져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떼야지 발은 안된답니다 여러분 진씨 발을 떼주세요 발도 안된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좀 약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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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 퍼져주세요 그리고 이제 퍼져 자 라이트 팀 왼쪽 손발 좀 하나 빼주세요 정국씨 왼쪽 손발도 하나 빼주세요 왼쪽 손발도 하나 빼고 자 진영씨 돌렸어요 레프트 앤 노란색 레프트 앤 노란색 미안하다 진영 앉았어요 거의 별장 왔어요 지금 자 라이트 푸트 노란색 오른발을 노란색에 가능한가요? 진영 인정입니다 정말 인정입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자 레프트 팀 왼쪽 손발 하나 떼주세요 왼쪽 손발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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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간다 빨리 간다 빨리 간다 오 뭐야 라이트 팀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드디어 갑니다 정국이가 손으로 가 자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 자세를 쓸 수 있죠 어? 잠깐만 왼쪽 손발 중 하나 떼세요 어? 너가 잘 떼야 돼 빨리 떼! 자 진영이 지금 위기죠 위기입니다 진영 위기입니다 left foot 파란색 왼발에 파란색 올려주세요 왼발 파란색 흥미진진하죠 어떻게 되나 어? 왼쪽 손발 다시 하나 떼세요 자 여기서 여기서 하나 더 나오면 얘는 탈락인거잖아 응중부양을 해야되 그쵸 지는거죠 왼쪽 손발이니까 자 아무튼 왼쪽이 나눠져있잖아요 이해 좀 하시죠 역시 진영이 힘들어요 빨리 해줘야되요 자 right hand 노란색 오른손을 노란색에 오른손을 노란색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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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영이 자세가 봐요 진영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진영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나나나나나나나나 필라테스하고있어요 지금 여기서 자 right foot 빨간색 자 오른발은 빨간색 오 진영이 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 아니야? 왜요? 한 발은 붙이고 한 발은 딴거지 형 이해 좀 하시냐 갑니다 이 게임 오래가네 형 형 내가 진짜 지금 힘들자인데 둘 다 아직 평화자가 안나오고 있어요 어? 레프트 푸트 초록색 왼발에 초록색에 왼발에 초록색에 자 갑니다 노란색 라인푸트 노란색 자 오른발에 노란색으로 아 자세야 닉발이에요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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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손에 파란색으로 하하하하하 갑니다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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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손을 파란색으로 오야 정국이 다 붙였어요 자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이제 좀 더 빠르게 빠른 진행을 위해서 자 레프트 푸트 레프트 푸트 파란색 왼발 파란색 왼발 파란색 왼발 파란색 정국이 진짜 잘한다 야 이제 꼬였어 꼬였어 자 라이트 핸 초록색 라이트 핸 오른손을 초록색으로 하하하하 하하하 야 동사하는거 아냐? 이게 좀 힘들만 하네 잠깐만 오 야 잠깐만 라이트 팀 오른쪽 손발 하나 떼세요 오른쪽 손발이요? 오른쪽 손발 하나 떼세요 오른쪽 손발 손이나 발 중에 하나 떼세요 하하하하하 갑니다 하하하하 삐보인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어 잠깐만 레프트 팀 왼쪽 손발 중에 하나 떼세요 하하하 아 편안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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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하하 왼발 노란색의 왼발 노란색의 우와 하하하 야 너무 잘한거 아니야? 야 정국이 형 너무 잘해 원래 진작 탈락되겠다고 하는데 자 오른발을 초록색으로 어우 너무 편하다 자 여기서 이제 빨간색이 한번 나와야 되죠? 빨간색이 한번 나와야 되죠? 자 어 잠깐만 와이트팀 오른발 손발 좀 하나도 돼요 오른손 형 이거 끝이 안날거 같아요 그냥 가야부로 끝낸거 어때요? 1분만 더 해보자 1분만 더 해보자 왼손 초록색으로 자 다음 좋아요 아 초록색 깊은건 무기했다 지민이 형이 나 가리고 있어 자 오른발 빨간색 오른발 빨간색 어 손 뺐어 아니요 이게 끌린거잖아 듣지도 않을거면서 왜 얘기하는거야 진짜 미치겠네 서로 소통이 안되고 있어요 자 레프트엔드 빨간색 근데 볼만하네요 참 자 빨간색 언제 끝나 이거 야 약간 좀 꼬리 약간 조금 뭔가 자 왼발 초록색 왼발 초록색 가능합니까 왼발 초록색 가능합니까 왼발 초록색 자 이제 끝이 날거 같죠 와이트팀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아 난 왜 어 야 어 야 아파 다리 지낼거 같애 자 형 좀만 보세요 자 33분에 가위발 자 레프트팀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자 좀만 버티면 33분에 가위발 합시다 우리 그래 자 왼손 빨간색 여러분 이 게임에 단점이네요 안 구매할 수가 있다는 점이 이 게임에 이렇게 이렇게 대단한 분이 끼면 안 끝납니다 자 라이트팀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재미를 위해서 한번 발효되볼까 오오 여유 자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가위발 합시다 자 라이트팀 파란색 파란색 손 파란색 손 떼세요 파란색 손 떼세요 모른다 나도 헷갈린다 이제 가위발 할까 자 우선 가위발 노란색 왼손 노란색으로 갈 수 있나요 아 가능하네 안됩니다 자 이제 끝내야죠 왼발 초록색으로 가위바위보 하죠 가위바위보 하죠 가위바위보 하죠 정말 팽팽하네요 정말 대단하다 진짜 가위바위보 야 이겼다 야 이거 정신쓰입니다 역시 정의구 형 와 이렇게 게임이 진짜 이럴거면 이렇게 땀 흘리고 정의구 형 했다 자 3초만 남았네요 진영 진영 혹시 소감 한번 어떠세요 진영씨 소감 한번 선물 선물 저희 팀의 금손이었던 정국이가 역시 이분 아니겠습니까 오 이거다 자 위네버콜은 포토카드 8종 증거 오오오 그러면 앨범 아예 포토카드가 전 중에 다 났다는거죠 그렇죠 먼저 포토카드를 보고 행운의 주인공 와라 저거 진짜 여러분 제가 1등입니다 저거 진짜 힘들거든요 저걸 처음으로 모은 컬렉터 우리가 진거야? 보여줘도 됩니까? 보여드려도 되나요? 저희의 같은 포즈들이 담겨있습니다 좋네요 여러분 제 1등입니다 지금 마이크 차는 부분이 뿌어져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부러졌어요 진짜 부러졌어요 음량 감독님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종사서에서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프트 팀이 졌어요 아이고 대단히 안해요 벌칙을 한번 누가 뽑을 건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하자 가장 원망 안했어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뽑고 그 사람이 벌칙을 받자 어때? 그럼 한 명 더 물어볼까? 이건 여러 명한테 할 수 없어 우리 건 여러 명한테 할 수 없어 솔직히 그냥 한 명이 해줘 볼까? 아니 뽑아보고 가위바위보 할까? 가위바위보 하고 뽑죠 가위바위보 하고 뽑는게 더 좋을 것 같아 뽑고 우리가 한번 결정해보자 아니 일단 가위바위보 해보세요 잠깐만 너? 몇 살이지? 너? 나 26살 못한거 아니에요 그냥 하지않고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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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뽑는거야 내가 뽑는거야 뽑는거 내가 내가 벌칙을 뽑는 사람이라니까 뭔소리야 다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 모르죠. 수강이 좋아하는 봉투입니다. 우리꺼 뽑아라. 아니 이게 분위기가 좋아하는게 아니니까. 지금 누가 벌칙 당할지 모르는데 왜 이리 좋아해. 벌칙 당한 사람이잖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벌칙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줘야죠. 니가 좋아할게 아니니까. 내가 뭘 뽑을 줄 알고 좋아해. 아니 그럼 왜 한거야? 벌칙 당한 사람 좋아하는거 있어 방금. 확실히 하시면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벌칙은 달라. 자 일단 뽑아보세요. 내가 아까 사실 표시를 해놨거든. 일단 뽑아보세요. 내가 우리꺼 표시를 해놨어. 우리꺼 진짜 소름돋는겁니다. 진짜 우리꺼 큰일나. 내가 표시를 해놨는데 수빈. 아 잠깐만. 아 진짜 진짜 진짜? 아니야 끝났어. 아니야 끝났어. 바꾸면 안돼 이거? 안돼 안돼. 너 자신있어? 이게 우리가 한거면. 난리한다 진짜. 갑니다. 역시 내꺼야. 야 내꺼야. 야 야 야 야. 우리 대충하면 골라야된다 이거야. 자 일단 벌칙 공개합니다. 어떤 벌칙이죠? 야 야 야 내가 물어봐 줄거야. 내가 내가 dangers 하나 해 가지고. 야 내가 내꺼야 안 된다 했잖아. 자 야 갈금 하자 야 너한테 선택권을 줄께 세명한테 할래 한 명한테 할래 너 너가 좋아 안하면 안돼요 야 빨 глуб게 자자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랑 뭐해 나랑 뭐해 아니 저단감하뇨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야 여러분들 우리가 신분공인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시간 없어요 빨리 일부러 괜찮아서 뽑았죠? 아니 아니 나 진짜 몰랐어요 내가 바꾸고 싶다 했더라 내가 모니터에 나오는 최종진 팀이라고 그게 바로 나네 최종진 팀 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야 이건 추후에 공부해야죠 아니 아니죠 아니 지금 생방울에 명의가 있는거죠 지금 38분입니다 쪼이 있으면 약 20분뒤에 신분공이 된다고 와 진짜 MC까지 하고 해야되냐 이거 빨리 됩니다 야 너랑 가면 찐해 돈이 왜 묵내냐 와 진짜 진이 형 오시구요 인간공이라는 산하성화가 있어요 형이 하는거에요? 아 그거 내 말이 크는거에요 내가 받는거면 내가 받겠다고 형에 딱 무릎 딱 앉아 해가지고 봤죠? 아 나 받을래? 아 싫어 나 받을래? 야 내가 싫어 내가 싫어 우리 엔진이 형들까지 해야해 아 싫어 아 나도 싫어 내가 더 싫어 내가 더 싫어 자 저희는 절값을 받으라 지금 벌칙 빨리 시간 없어요 자 2 아 눈물이 없어 쪽소리라니까 많이 붙어주세요 쪽소리라는데 안 돼 안 돼 빨리 하세요 자 빨리 하세요 자 2 더 쳐 더 쳐 정신처럼 정신처럼 아아악 자 앉아 자 앉아 앉아 우리 할게 많아 할게 많아 우리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 포장 빨리 해야 돼 아 대박이다 진짜 어 하나 어디갔어 사람한테 뽑아봐 하니까 너무 좋네요 야 얼마나 좋냐 아 아 자 20분 뒤에 20분 뒤에 너무 재밌다 그렇죠 20분 뒤에 공개되는데 팬분들께서 네 안무를 또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또 첫 모델은 그렇죠 또 우리 콘서트 다음 콘서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콘서트로 공개가 되는데 아 정말 기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좀 기대하시죠 하하하하 정신이 호미하신 것 같아요 아 네네 황으로 해서 지금 저희 이게 복날 티저가 나갔잖아요 네 그저 타이틀곡 티저가 나갔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진형이랑 지민형이 안무를 당했어요 와 이게 오피셜 안무는 아니구요 네 그냥 그냥 여러분 보시라고 만드는 네 한번 보여주시죠 봐봐 티저 노래 공개된 두 부분입니다 선구 쌤 잘 봐주시고 넣을 수 있으면 한번 넣어주세요 아 5 6 7 8 5 5 5 6 6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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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7 7 10 10 10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콘서트에서 공개된다는 사실! 기대 많이 있어요. 이번 주말 꽃적돔에서 하는 링스 콘서트를 위해서 정말 저희가 아주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정규앨범과 이번 앨범 둘 다 들어가야 되는. 아주 아주 멋진 그런 콘서트. 짧고 굵은. 아 콘서트. 전 그 무대가 너무 멋있어. 난 그 무대 말고. 전 그 무대. 다 기대해주셔도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노래죠. 이제 몇 분 후에 고대하던 음원 공개를 하게 되니까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노래가 공개되고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YNWA 오리엔테이션이 끝날 시간인데. 다들 더 친해지고. 나는 그만 친해지고 싶어 나는 조용히 하죠. 너무 가까워 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조용히 해주세요. 뭘 봤나. 조금 앵그리 하니까요 조금. 아주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있는 여러분들도 기분 좋으시겠죠? 네 강렬하고 짧고 굵은 방탄소년단의 YNWA 워컬런 활동 기대해주시고요. 2017 최고의 블록버스터 봄날. 많이 들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Not Today 뮤비도 언젠가 공개되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까지 방탄. 조용히 해주세요. 자 한번 일어나면서. 여러분 여러분들 또 우리 활동이면 되게 짧고 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름을. 굴똥 어때요 굴똥? 굴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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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똥.